홍 시장님은 대화는 누군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잖아요. 지금 국면의 위기잖아요. 오히려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저는 친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민주당이 저는 왜 추대를 하는지 그걸 답변을 못하겠어요. 민주당이. 그다음에 한마디 더 홍준표 시장에게 애가 뭡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제보다 대학 3년 후배고 제 후배이고 하지만 애라고 안 합니다. 방송할 때 꼭 한위 위원장님 깜뜩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물학적 연세는 많지만 그래도 공당의 위원장을 하고 이런 분한테 애가 뭡니까? 이거는 홍 시장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마이너스입니다. 한반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비공개 회담 때 나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정리를 해주시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현안과 의제를 언급한 모두 발언에 이어서 그다음에 비공개 회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으로 언급을 했고 다른 사안은 추가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의대 증원과 연금 개혁에서는 필요하다는 공감대 양측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에 대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라고 밝혔고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두고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독대는 이 자리에서 없었는데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KBS 9시 뉴스에 어제 출연한 자리에서 회담 말미에 다음에는 형식의 구애받지 말고 배석자 없이 두 분만 만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두 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일화를 전했습니다. 국무총리 인선 등 인사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제 개편에 대한 고민은 했다고 하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 2년 차에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는 점을 거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은 예전 민정수석실이 갖고 있었던 민심 청취 기능을 보강한 법률수석실 신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발표 시기가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확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간의 어제 회담 평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긍정적 분위기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퀄리티 스타트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야구 용어인데? 그렇습니다. 선발 투수가 6이닝 이상을 던지면서 3점 이하의 자책점을 허용한 경우를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윤재호 건네 대표도 협치의 계기,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한 전만으로 이번 회담에 의미가 적지 않다라고 긍정평가를 했고요.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은 이 대표의 모두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야당 대표로서 여당 대통령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묻는 분위기입니다.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라고 부정평가를 했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본인의 주장과 변명만 정확하게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어제 회담에 대한 여야 간의 평가의 온도 차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서변원사님한테 말씀해 주시죠. 저는 결국 의료개혁하고 연금개혁을 주로 해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동의한다. 이래서 저는 상당히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선박했다. 잘했다. 두 개는 받았고요. 협의하겠다는 걸 합의하겠다는 걸. 나머지는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이런 게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얻은 게 없어요. 그냥 일방주력에 10가지 그냥 언론이 떠들었지. 25만 원 지원금이나 특금이나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실이 상당히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문유선님. 동의하기 어렵고요. 일단 성과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만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의 득가실을 따진다면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더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연금개혁이랑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된 거였습니다. 당연히 연금개혁해야죠. 이번에 500명 수기를 거쳐서도 더 많이 내고 더 받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기도 했고 그 틀 안에서 논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민주당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는요. 민주당이 선거를 치르면서 확인했던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대통령실의 반응과 여러 이런 분위기들을 보면서 이래서 실무 회동에서 의제 조율이 안 됐구나라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의지와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 발언도 했니 안 했니 이런 것도 사실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의 준비 부족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듣는 자리라고 했지만 뭐라도 내놓는 부분이 있어야죠. 한 발이라도 물러서지거나 진전을 보셨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참 안타까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직제개편. 아마도 법률수석 관련 이야기일 것 같은데 대통령의 이 의제를 꺼내내는 이유는 분명 의지가 있다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법률수석 순설및 임명. 제일 좋은 건 민정실 과거에 이걸 복원하는 게 제일 좋아요. 민정이 없어지니까요. 대통령이 이빨 빠지 호랑이가 돼버렸어요. 대통령이 관료나 밑대 사람도 어떻게 딱 장악합니까. 신상필벌 하려면요. 사정도 하고 기강도 바로잡고. 민정이 필요한데 아마 대통령이 공략이다 보니까 100%는 복원 원식이고 아마 사정 기능을 빼고 나머지는 데 있잖아요. 이 기능을 가지고 아마 법률수석을 부활하는데 핵심은 정확한 민심을 청취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민정수석의 100%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한 기능으로 80%를 가진 한 법률수석은 신설된 것이 맞다. 네. 사정 기능을 뺀 과거의 민정이고요. 아마 그래야만 정확한 민심을 데이터를 대통령한테 지건할 수 있지 않느냐에 봅니다. 대통령실 직제개편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법률수석 비서관실 신설을 하면서 내세운 기치라는 게 어떤 민심을 정확하게 청취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원래 있던 시민사회수석을 보강을 하든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기로 했어서 그 공약은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 대체제로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민심 청취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뭔가 검찰이 지금 기류가 예정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직할체제로 가기 위한 거 아니냐. 그 자리에는 누가 오냐. 이를테면 한동훈 카드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멀어졌으니까 이복형 금감위원장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검찰로 채우고 이 기능을 사실상의 검찰이나 어떤 수사기관을 직하라는 그런 의도로 한다는 게 보인다면 저는 이거는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수인 평론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건 법률수석 신설이 대통령실 운영에서 좀 더 플러스윈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소변호사님은 민정수석실 100%가 안 돼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크게 관건이 되는 거는 이제 과거에 민정수석이 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을 때 특히 이제 5대 권력기관에 대한 통할 기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복원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크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복원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좀 반발이라든지 비판 여론은 커질 수 있다. 워낙 강한 기능이기 때문에 변수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 기능을 민정수석실에서 강하게 갖고 있었고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능을 살린다 했을 때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걸 대통령실에서 애초부터 갖고 있었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그게 부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입장이 될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심청치를 위해서 복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이제 관건이나 논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민심청치라는 것은 아까도 언급이 나왔지만 시민사회수석실이나 정무수석실이나 혹은 이제 정당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점이 모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취진방향 또 만약에 신선을 누가 임명될지 이 부분도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이런 건데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 국회에 통과할 경우에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았다 알려지고 있는데 해병대회 수사단이 월권을 했다라는 게 주요 요지인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 해병수사단이 월권을 한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주경제신문은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밝혔다는 입장을 보도로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군 사망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초동 수사에서 바로 경찰에 이첩하는 게 맞는데도 해병대 수사단장이 월권을 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에 넘긴 조사 자료를 회수를 했던 것에 대해서도 설사 대통령실이 관여했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를 조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대통령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면 민주당에서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강한 상태인 거죠.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면서 정부 여당은 5월 임시 국회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특검과 전세사기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는 이유였는데요. 홍 원내대표는 아무리 권력이 압력을 넣고 방해해도 진실 조각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서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핵심 관계자들이 숨겨온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이 부분은 이번 국회, 22대 국회에서 계속 진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부터. 제가 특검법에 문제점에 20분짜리 동영상을요. 국민의힘의 당선자들 단체 카톡 108명 있잖아요. 여기 올려놨어요. 그래서 다 공부 좀 해라고 의원들. 그런데 대통령 인식과 제가 똑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법을 바꿔야 된다 봐요. 경찰이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망사고는. 이걸 해병대 수사단 있잖아요. 박정훈 대령. 오히려 저는 군인이 수사권을 가지는 게 맞다 봐요. 우리나라는 게 전시입니다. 사실상은. 임시 휴전 상태죠. 그런데 그 법에 보면 전시 때는 또 군인이 가죠. 평시에만 경찰이 가져가요. 그런데 경찰이 이런 사고 날 때마다 사단장 국방부 장관이 불러서 조사한다는 게 군의 특성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법을 개정해서 군대 수사권을 가져왔으면 수사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경찰은 돼 있어요. 초등수사 변사죄 검시도요. 저는 경찰이라는 게 맞다 봐요. 그다음에 압수수약도 경찰해야 되고. 그다음에 불러서 표의자 신문도 경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이 조사 권한이 없어. 압수수색하거나 불러서 소환해서 강제로 수사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뭔데? 누가 과실의 공동전범이다. 어디 사단장도 과실이 있다. 연대장도 과실이 있다. 이거야말로 월권 중에 월권이잖아요. 그냥 본인은 어느 어느 날 사고가 났으니까 경찰한테 2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그냥 어디 범인지는 경찰이 판단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왜 그걸 굳이 판단해야 됩니까? 본인은 그냥 사건에 개요만 적어서 넘겨주면 되잖아요. 본인이 사단장 책임했다 해서 경찰이 있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없다 해서 경찰이 없다고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박정훈 대령은 도대체 이해를 못할 군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법이 법 바뀌는 걸 착각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수사권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지 본인한테 얻은 법이까지 과실이 있는지 그 결장을 권한이 있습니까? 사단장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책임했다고 과실이 있다고 하면 그 선입견이잖아요. 수사권도 없는데 이 문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사권 문제는 사실 과거에 의무사 사건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이 현재의 흐름이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장변원사님은 서변원사님 지적에 대해서? 일단 수사단장이었어요. 경찰에 이첩할 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죠. 해병대에서 초동수사를 하는 거니까요.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이첩할 개요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이종섭 전 장관이 결제까지 했어요. 그런데 번복됩니다. 왜 번복되냐? 누구누구는 빼라. 혐의 사실 일부를 삭제하라고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그게 정당합니까? 그런 걸 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정은 대령이 경찰에 이첩할 때 누구까지 처벌해야 되는지 누구까지 혐의가 있다고 하는지는 분별해서 할 수 있죠. 경찰은 그걸 참고자료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왜 무리하게 누구를 넣어라 빼라 그리고 이미 경찰로 넘어간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해갑니까? 그리고 국방부가 회수해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왜 개입합니까? 왜냐하면 그 당일날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국방부 담당자와 통화를 했으니까요. 그거 대단히 수상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월건이라고 하고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 안보라인은 어떻게 개입했습니까? 하나도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절차상 문제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면 더더욱 국민들이 특검하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균열의 목소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 이런 안일한 인식으로는 사건의 진상 파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마디만 더 반박합니다. 사변호사님. 우리 신문사에도 팀장이 있고 부장도 있고 보도국장도 있고 본부장이 있잖아요. 결제하죠. 그런데 결제했는데 딱 보니까 기사가 오류가 있으면 고치라. 밑에 기사들 보고 지시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종섭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넘기는가 싶어서 결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방부에도 법률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월권입니다. 왜 사단장을 조사도 안 했는데 왜 과실이 있다고 마치 이랩니까? 이러니까 다시 가져와. 내가 결제권자가 고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결제권자라는 건 모든 걸 결제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결제한 것도 잘못됐으면 고칠 수 있는 게 결제권자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군의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이 판사처럼 독립된 재판권이나 수사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잘못하면 이거 빼, 이거 여, 이거 수사해.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부당한 외압인지 저는 박정훈 대령이 판사처럼 완전히 독립되고 아무도 수사에 개입 못합니까? 장관이 그거 못합니까? 대통령이 못합니까? 대통령이 군의 통수권자인데 사단장까지 왜 여, 이거 빼, 연대장 빼,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래도 경찰이 또 열 수 있잖아요. 빼도 경찰이 열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걸 자꾸 부당한 외압이라고 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실제로 했는지는 아직 구명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태도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이신 것 같은데요. 수사입니다. 어떤 외압도 없어야 되죠. 피해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건에 집중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관여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왜 관여합니까? 수사에. 최상병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왜 누구를 넣다 빼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고 말씀하셨죠? 군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직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왜 그냥 전화했겠습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았겠습니까? 그 위가 점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정조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하고 의혹이 있으면 해소를 해야지. 못한다, 안 한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걸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여야 간에 대치가 될 것 같은데 김수진 평론가는 이 문제, 향후 정국을 주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일단 근데 이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범야권에서 다 같이 선언을 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다른 사안보다는 더 우선시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좀 이것이 어떤 절충전을 만나서 타결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또 영수회담에서도 특별히 더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치선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이 주제를 통해서 여야 간에 더 이상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렬돼서 다른 사안들도 의견 접근이 어려워질지 이것이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맞물려 있는 게 이제 이태원 특별법 같은 문제인데 이태원 특별법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의견 접근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 영수회담에 드러났거든요. 그것이 또 최상병 특검법과 어떻게 연계될지 이 부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당초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가 다시 또 9일에 연기됐다라는 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말고는 또 도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또 당내에서는 또 이거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 내일 5월 1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5월 3일에 경선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철규 의원 외에는 도전 의향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도읍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 가능성이 커진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후보군이었던 김태호, 추경호, 성일종, 박대출, 이종배, 송석준 의원 등도 여전히 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중에 이종배, 송석준 의원 정도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가운데서 유상범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당 대표가 친윤이 아닌 반윤이 되는 것도 코미디라고 하면서 정부 여당이 공조하면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 따로 여당 따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라고 하면서 이철규 의원 쪽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거부론도 퍼지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 말씀 했죠. 홍준표 시장은 SNS를 통해 불난 집에 콩줍기 하듯 이 폐장이 나와서 원내대표 한다고 설치는 건 정치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자중하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총선 당시에 지도부였던 것을 겨냥해서 폐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홍 시장은 우파가 좌파보다 더 나은 건 뻔뻔하지 않다는 건데 그것조차도 잊어버리면 보수 우파는 제기하기 어렵다. 최소한의 양식만은 갖고 살자라고 하면서 이참에 무슨 낯으로 설치고 다니나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기사 우리를 괴멸시킨 애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총선까지 치른 당이니 오죽하랴만은이라고 하며 다시 한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직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네요. 괴멸시킨 애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상황 배현진 의원도 친륜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제 이철규 불관원을 sns 글을 올렸고 이제 9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랄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시간을 두고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시그널로 읽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은 경선한 게 맞다 봐요. 민주당은 이겼잖아요. 네. 원내대표. 170명이 넘잖아요. 훌륭한 후보군이 많은데 왜 민주당은 추대를 할까요? 한 명만 넣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참패로 위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철규엔이 악역을 막겠다. 왜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면 일사불련하게 108명이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악역을 하겠다는 데 비판만 하면 그럼 누가 대안을 내놨든지 홍 시장님에게 대안은 누군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위기잖아요. 오히려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저는 친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민주당이 저는 왜 추대를 하는지 그걸 답변을 못하겠어요. 민주당이. 그다음에 한 마디 더. 홍준표 시장은 이게 애가 뭡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쟤보다 대학 3년 후배고 제 후배이고 하지만 애라고 안 합니다. 방송할 때 꼭 한위원장님 깜뜩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물학적 연세는 많지만 그래도 공당의 위원장을 하고 이런 분한테 이게 애가 뭡니까? 이거는 홍 시장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마이너스입니다. 장보러 사장님은? 저도 민주당 추대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여러 후보군이 있었고 3, 4선 의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추대가 아닌 선출 방식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게 더 당내 민주주의에는 기여하는 바가 아니었을까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이철구 의원이 돼도 문제인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윤상윤 의원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상 받을 사람이냐 벌받을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직격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 무슨 나치로 설치고 다니냐 이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또 원내 사령탑이 되냐 배현진 의원은 이게 물밑에서 고원도 드리고 해봤는데 꿈척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공개 직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원들을 다 하나로 힘을 합쳐가지고 가는 지도부로 지금 이미 많은 스크래치가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기간을 좀 유예하면서 다른 후보군 물색으로 접어드는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얘기할 게 너무 많긴 한데 2부에서 이상민 의원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민주당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 친명조직이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어제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 김준혁 당선인이 왔고 다른 참석자들이 김 당선인에게 역사특강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친명계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6월 출범했던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가 어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출마자 50명 중 31명이 당선됐다라고 하면서 조직세 과시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단체의 광의원 공동대표는 당선자와 낙선자를 일일이 호명하는 과정에서 김준혁 당선인을 두고 우리를 끝까지 긴장시켰다. 혁신회의 2기가 출범하면 보란듯이 역사특강을 듣겠다라고 말했고 참석자들 사이에서 호응의 박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문석 당선인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양 당선인이 소개될 때에도 좌중에서는 연호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우리를 끝까지 긴장시켰다. 혁신회의 2기가 출범하면 보란듯이 특강 듣겠다. 이거 진지한 겁니까? 장 변호사님? 아니 이 자리가요. 간담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상견례 비슷하게 더민주의 혁신회의에 여러 정치인들, 원예인사들도 있는데 우리 조직에서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자리에 모여서 격려하는 자리를 갖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서로 응원하고 덕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식적으로 기자분들도 오시고 이러긴 했던데 그래도 사죄하고 이런 게 더 일성으로 나오면 어땠겠느냐라는 부분도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자리의 성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는 잘못했다는 거 그리고 국민들 지탄받은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선출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응원 성격으로 환호하고 연호해주고 그리고 원래 김준혁 교수였잖아요. 정조를 전공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특강 듣겠다.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변호사님은? 그런데 이분이 궁중 애로사 전공이라고 본인이 했거든요. 그러면 애로 특강을 듣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한테 정조가 이재명에게 드리는 편지 이 특강 듣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사죄해놨고 딱 대자마자 역사 특강 이거 조롱하는 거 아니면 사죄에 진심이 없죠. 이러면 국민이 다시 심판하고요. 그다음에 양문성 멋있다 멋있다 하는데 이분에게 집을 판다고 내놨죠. 역대 최고가보다 4억 5천이 더 비싼 가격에 내놨습니다. 본인이 상가액보다 7억 얼마 이상 비싼 가격에 내놨습니다. 이게 팔릴까요? 팔릴까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사과의 진정성도 없고 그러한 말의 진정성도 없다고 판단하신다? 지금 이게 집을 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역대 최고가보다 4억 5천 더 비싸게 39억에 내놨다니까요. 그럼 누가 삽니까? 민주당 내 친명조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이 조직이 향후 22대 국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수인 평론가는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예상하시는지. 일단은 31명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원내 교섭단체를 넘어서는 규모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새로운 또 민주당 내 유력 조직으로 부상을 한다. 이 점은 이제 분명할 것 같고. 이제 일단 간담회에서의 몇 면이라든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좀 그중에서도 친명 중에서도 강성의 역할을 맞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측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서변사님이 4억 5천만 원 높기라고 하셨는데 제작진이 확인해보니 3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뭘 또 사실관계는 또 분명히 짚고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분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두 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